오늘 우리 낭독스쿨 프로젝트 중에 3개월짜리 프로젝트인 입태형 단행본 낭독하는 프로젝트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0개의 낭독 영상을 완주한 분들 소감 발표하는 퍼레이드가 단톡방에서 훈훈하게 이어졌는데요.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쥐콩님인데요. 저는 좀 색다른 소감을 전합니다. 6살짜리 저희 아이는 ORT 옥스포드 리딩 트리 이것을 낭독했고 저는 입태형을 낭독했어요. 아이도 저도 이 기간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특히 제가 아이한테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때 입태형 낭독하기 이전과 이후가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낭독을 할 때 자신감이 있고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한테 제가 한 입태형 낭독 동영상도 보여주면서 엄마 잘하지 하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엄마가 영어를 무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의 부족함을 모르게 꾸준히 앞에서 성장해야겠습니다. 저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면서 뭉클하더라고요. 어떤 엄마는 엄마 배우는 거 힘들다고, 육아가 힘들다고, 아이랑 대화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다고, 나 영어 전공한 사람 아니니까 엄마 배우는 거 안 하겠다고, 나 엄마가 처음이니까 잘 모른다고 이렇게 주저앉고 좌절하기 쉬운데 어떤 엄마는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간 서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하죠. 부족하고 잘 모르고 어설픈 건 똑같은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를 낳고 처음 엄마 배우는 환경을 만들 때 그때 영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크기 전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을 좀 높여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신문도 그렇게 열심히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커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저한테 물었을 때 그래도 아이가 알아듣는 언어로 편안하게 그리고 또 저만의 시선을 담아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엄마만의 시선을 담아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문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시사 팟캐스트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도 아는 바가 없었는데 아이가 곧 천정석째 받고 죽음에 대해서 묻거나 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가 그래도 어른으로서 그리고 아이보다 한 30년 더 산 사람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성경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독서토론도 같은 맥락이에요. 책을 읽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안에 담긴 메시지를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독서토론을 시작했고요. 그 독서토론을 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우리 아이한테도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기억이 나요.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왜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어서 이 부분을 채워야겠다. 그래서 조금 성장해야겠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무지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무지를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 무시할 것 같고 아이가 나 우습게 볼 것 같고 남이 나를 조롱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게 되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발전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반전은 내가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아이는 뜻밖의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가장 용기 있는 멋진 사람으로 바라볼 거예요. 긴장의 끈이 탁 풀리면서 엄마한테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부족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리고 또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채워가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을 알아채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요. 그리고 알아챈 후에 그 부족을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고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부족이나 자신의 어떤 무지를 고백하게 되면 뜻밖의 자유와 뜻밖의 성장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걸 알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런 분들은 어 이거 좋은데? 싶으면 바로 시작해요. 그날 바로. Just do it. 바로 행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글을 읽거나 SNS에서 어떤 공간 가는 글을 읽었을 때 좋아요 버튼 바로 즉각적으로 누르세요. 그 쓴 사람 글에 굉장히 내가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위로가 됐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하고 고맙다는 그런 표시로 바로 공간 버튼이나 아니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분이 좋아. 나한테 큰 위로가 됐어. 그래서 볼 때 즉시 행하는 자인가 아닌가는 SNS에서 반응하는 나의 리액션 속도 이거로도 우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내가 이 댓글을 적으면 사람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까 이렇게 타인에 대한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일 경우 행할 확률이 좀 낮아져요. 즉시 just do it 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또 속도가 빨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소하고 작은 행동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그리고 또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 사소한 것 같지만 즉시 행하는 그런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잘되는 사람들 똑같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늘 에너지가 차 있고 밝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just do it 즉시 실행하는 능력이 타인보다 뛰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엄마표 영어 영어 낭독하는 거 잠자리 독서 뭐 밑줄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한 3개월 정도 해볼까? 라고 행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몸이 느껴요.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았을 때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 그것이 운동이든 영어 낭독이든 원서 읽기든 글쓰기든 무엇이든 안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는 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걸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또 행하면 다음 행선지가 바로 열려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이걸 끝내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달리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런 사람들은 길게 봐요. 뭐든 하루에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한번 쭉 가보자 5년 한번 가볼까? 한 10년 한번 하면 길이 보이겠지? 길게 인생을 길게 보고 꾸준히 하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영어 낭독했다고 해서 내 영어가 유창해진다? 그런 것은 기대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어가 다 유창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유창하게 영어 구사하는 사람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너무 단시간 내에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면 몇 번 시도해보고 하루 이틀 시도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나서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속단하지도 않고 일일이비 하지도 않더라고요. 길게 보고 갑니다. 영어도 인생도 육아도 또 자신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속단하지 않고 기다려줘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이렇게 뭘 해도 이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혼자서 하는 사람보다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소송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지가 있는 경우에는 순간순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어요. 그렇죠. 슬럼프도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경험도 있고 조금 성장해서 기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가 있으면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럼프나 어려움은 또 반감돼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입태형 낭독 3개월 프로젝트를 완주한 분들 몇몇 분들의 후기를 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부족함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빨리 인정하는 것 그래서 다음에 우리 뭐 할 거야?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나아가셨던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필요해.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길게 보고 생각한다는 거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한번 해볼까? 10년 한번 해볼까? 길게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의 소소한 그런 후기들을 보면서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60개 낭독 영상 완주하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 3개월의 성공이 여러분들 3년, 앞으로 10년, 30년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아주 든든한 그런 경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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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